1. 식품위생법상 식품이 아닌 것은 1. 두부 2. 소주 3. 칵테일용 얼음 4. 아스피린 정답은 4. 아스피린 2.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은 1.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2. 불결하거나 이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4.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은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 화학적 합성품의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1. 영양가 2. 함량 3. 효력 4. 안전성 정답은 4. 안전성 4. 일반 음식점 영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영업장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객실 내의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객실 내의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3. 객실 내의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다은중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2.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4.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지도 정답은 1.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 식품위생행정의 중앙집행기관은 1. 식품의약품안전청 2. 관할구청 3. 관할경찰서 4. 국립보건원 정답은 1. 식품의약품안전청 7.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분해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부패 2. 발효 3. 변향 4. 변패 정답은 3. 변향 8. 다은중 살모넬라균 식중독의 주요 감염원은 1. 과일 2. 식육 3. 야채 4. 생선 정답은 2. 식육 9. 경구전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1. 잠복기가 짧다 2. 폭발적,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3. 소량의 균으로도 발병한다 4. 2차 발병률이 높다 정답은 1. 잠복기가 짧다 10. 감자가 함유하는 독소 중 대표적인 것은 1. 에르고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솔라닌 4. 무스카린 정답은 3. 솔라닌 11. 합성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독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포르말린 2. 유기주석 화합물 3. 에탄올 4. 페놀 정답은 3. 에탄올 12. 추출제는 일종의 용매로써 천연식물 등에서 그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현재 사용 시 허용된 추출제는 1. 유동파라핀 2. 초산비닐수지 3. N핵산 4. 규소수지 정답은 3. N핵산 13.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 질병이나 생리작용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황변 미중독 2. 식중독성 무백혈구증 3. 청매중독 4. 아플라톡신 중독 정답은 3. 청매중독 14. 다음 물질 중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등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식중독의 원인 성분은 1. 엔테로톡신 2. 트리메티라민 3. 베네루핀 4. 히스타민 정답은 4. 히스타민 15.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이 아닌 것은 1. 발색제 2. 조미료 3. 강화제 4. 산미료 정답은 3. 강화제 16. 식품의 급속냉동에 대한 장점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육류 식품 중 근육 단백질의 변성이 적게 발생한다 2. 급속하게 냉동됨으로 얼음 결정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3. 식품의 형태 및 질감의 원상 유지에 유리하다 4. 효소 작용을 빨리 억제시킬 수 있어 변질이 적다 정답은 2. 급속하게 냉동됨으로 얼음 결정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17.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1. 전분 2. 포도당 3. 젖당 4. 설탕 정답은 1. 전분 18. 동물성 식품의 부패 경로는 1. 사후강직, 자기소화, 부패 2. 자기소화, 사후강직, 부패 3. 사후강직, 부패, 자기소화 4. 자기소화, 부패, 사후강직 정답은 1. 사후강직, 자기소화, 부패 19. 생선 무게 탄력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결합 단백질, 콜라겐 2. 색소 단백질, 미오글로빈 3. 염용성 단백질, 미오신 4. 수용성 단백질, 미오겐 정답은 3. 염용성 단백질, 미오신 20. 쓴 약을 먹은 뒤 곧 물을 마시면 단맛이 나는 것은 맛의 무슨 현상인가 1. 소실현상 2. 변조현상 3. 대비현상 4. 미맹현상 정답은 2. 변조현상 21.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더니 딱딱해졌다 냉장 저장 중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전분, 호화 2. 지방, 산화 3. 단백질, 젤화 4. 전분, 노화 정답은 4. 전분, 노화 22. 샐러드에 사용하기 위해 적자색 양배추를 채썰어 물에 장시간 담가두었더니 탈색되었다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수용성 2. 클로로필계 색소, 지용성 3. 안토시아닌계 색소, 수용성 4.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지용성 정답은 3. 안토시아닌계 색소, 수용성 23. 식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식초산 발효에 가장 강력하여 널리 이용되는 미생물은 곰팡이이다 2. 식초는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이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일종의 발효식품이다 3.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식초 원료로 주로 곡류가 이용되고 서양에서는 주로 과실이 이용되었다 4. 식초의 원료는 술이며 화학적으로 알코올이 산화되어 식초산이 되는 것이다 정답은 1. 식초산 발효에 가장 강력하여 널리 이용되는 미생물은 곰팡이이다 24. 다음 당류 가공품 중 결정형 캔디는 1. 퐁당 2. 캐러멜 3. 마시멜로우 4. 젤리 정답은 1. 퐁당 25. 다음 중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1. 보리 2. 쌀 3. 밀 4. 옥수수 정답은 3. 밀 26. 다음 중 식이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키틴 2. 팩틴 물질 3. 전분 4. 셀룰로우스 정답은 3. 전분 27. 다음 유지 중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올리브유 2. 참기름 3. 버터 4. 미강유 정답은 2. 참기름 28. 다음 중 생리작용 조절 식품인 것은 1. 채소류 2. 유지류 3. 곡류 4. 육류 정답은 1. 채소류 29. 당류와 식품 소재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갈락트로닉산 채소 과일 2. 메가당 역기름 3. 포도당 과일 4. 유당 동물의 혈액 정답은 4. 유당 동물의 혈액 30. 계란의 기포형 성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계란에 약간의 기름을 첨가하면 거품이 잘 일어난다 2. 냉장한 계란을 이용하면 기포형 성력이 좋다 3. 남백의 기포성은 온도가 섭씨 30도 전후가 좋다 4. 거품 형성은 설탕을 가하면 좋다 정답은 3. 남백의 기포성은 온도가 섭씨 30도 전후가 좋다 31. 조리방법 중 습열 조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편육 2. 장조림 3. 불고기 4. 꼬리곰탕 정답은 3. 불고기 32. 커피를 끓이는 방법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1. 탄이는 쓴맛을 주는 성분으로 커피를 끓여도 유출되지 않는다 2. 굵게 분쇄된 원두 커피는 여가법으로 준비하는 경우 맛과 향이 최대한 우러나온다 3. 알칼리도가 높은 물로 끓이면 커피 중에 산이 중화되어 맛이 감퇴된다 4. 원두 커피는 냉수에 넣고 오래 끓이면 모든 성분이 잘 우러나와 맛과 향이 증진된다 정답은 3. 알칼리도가 높은 물로 끓이면 커피 중에 산이 중화되어 맛이 감퇴된다 33. 토란을 조리하기 위하여 삶을 때 미리 식초나 명반을 약간 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맛을 특히 좋게 하기 위해서 2. 색을 희게 하고 겉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3.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4. 국물이 걸쭉하게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 2. 색을 희게 하고 겉의 조직감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34. 반죽에서 달걀의 중요한 역할 중 거리가 먼 것은 1. 유화성 2. 맛과 색을 좋게 함 3. 팽창제 4. 단백질의 연화작용 정답은 4. 단백질의 연화작용 35. 다음 과실 중 대형 씨를 가진 것은 1. 파파야 2. 망고 3. 파인애플 4. 오렌지 정답은 2. 망고 36. 가열용 기구인 프로판가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가스 용기 가까운 곳에 화기를 두지 않는다 2. 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둔다 3. 가스 자체는 무해하나 누출되면 폭발되기 쉽다 4. 가스 용기는 세워서 조리대 밑이나 지하에 설치한다 정답은 4. 가스 용기는 세워서 조리대 밑이나 지하에 설치한다 37. 생선의 조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생선의 선도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한다 2. 물이 끓을 때 생선을 넣으면 모양이 유지된다 3.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생강, 술을 넣는다 4. 식초나 레몬을 생선 조림에 넣으면 생선살과 생선가시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정답은 4. 식초나 레몬을 생선 조림에 넣으면 생선살과 생선가시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38. 마요네즈 제조 시 기름과 난황이 분리되기 쉬운 경우는 1. 기름을 조금씩 넣을 때 2. 밑이 둥근 모양의 그릇에서 만들 때 3. 기름의 양이 많을 때 4. 한 방향으로만 저을 때 정답은 3. 기름의 양이 많을 때 39. 지질의 체내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열량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낸다 2. 뼈와 치아를 형성한다 3.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4. 필수 지방산을 공급한다 정답은 2. 뼈와 치아를 형성한다 40. 인슐린 호르몬 결핍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단백질 합성 감소 2. 당질대사 증가 3. 지방산 합성 감소 4. 단백질분해 증가 정답은 2. 당질대사 증가 41. 비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도난으로 인한 것 2. 화재로 인한 것 3. 지진 등으로 인한 것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42. 완두콩과 옥수수를 선택할 때 식용으로 가장 알맞은 상태는 1. 수확 후 오래 저장하여 전분 함량이 낮은 것 2. 미숙할 때 수확하여 당함량이 높은 것 3. 수확 후 오래 저장하여 전분 함량이 높은 것 4. 미숙할 때 수확하여 당함량이 낮은 것 정답은 2. 미숙할 때 수확하여 당함량이 높은 것 43. 다은중 원가의 3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직접비 2. 경비 3. 재료비 4. 노무비 정답은 1. 직접비 44. 채소를 냉동시킬 때 전처리로 대치기를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살균효과 2. 부피 감소 효과 3. 효소 파괴 효과 4. 탈색 효과 정답은 4. 탈색 효과 45. 다은중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중음식점 2. 병원의 직원 식당 3. 공장의 종업원 급식소 4. 기숙사 내의 식당 정답은 1. 대중음식점 46.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맛을 줄여주고 단맛을 높여준다 2. 제빵, 재면에 첨가하면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3. 식품의 조리와 방부력을 지닌 보존료이며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4. 원가 계산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발생기준의 원칙 4. 예상성의 원칙 정답은 4. 예상성의 원칙 48. 조리의 기본 조작 중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표면적이 커짐으로 가열할 때 열의 전도가 좋아지고 조미료 침투도 잘 되나 영양소에 손실이 많다 1. 썰기 2. 씻기 3. 불리기 4. 누르기 정답은 1. 썰기 49. 냉동 설비에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맞게 설명된 것은 1. 해동시킨 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냉동 보관하도록 한다 2.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3. 어육류의 냉동 보관 시에는 냉기가 들어갈 수 있게 밀폐시키지 않도록 한다 4. 냉동실의 제설 작업 시에는 더운 물을 사용하여 단시간의 서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정답은 2.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50. 곡류 중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 비군도 많이 함유한 것은 1. 귀리 2. 보리 3. 호밀 4. 쌀 정답은 1. 귀리 51. 공중보건의 사업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1. 보건교육 2. 개인의료 3. 보건행정 4. 모자보건 정답은 2. 개인의료 52. 해충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1. 발생원의 제거 2. 성충구제 3. 유충구제 4. 방충망의 설치 정답은 1. 발생원의 제거 53.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전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이질 2. 장티푸스 3. 홍역 4. 콜레라 정답은 3. 홍역 54.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면역 2. 병인 3. 숙주 4. 환경 정답은 1. 면역 55. 집단감염이 잘 되며 항문 부위에 소양증이 있는 기생충증은 1. 간흡충 2. 회충 3. 요충 4. 구충 정답은 3. 요충 56. 다음 기생충과 인체 감염 원인 식품은 연결이 틀리게 된 것은 1. 간흡충 민물고기 2. 폐흡충 가재의 개 3. 무구조충 바다생선 4. 유구조충 돼지고기 정답은 3. 무구조충 바다생선 57. 살균작용 강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방부 멸균 소독 2. 소독 방부 멸균 3. 멸균 소독 방부 4. 방부 소독 멸균 정답은 3. 멸균 소독 방부 58. 역성 비누를 식품 소독에 사용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무해 2. 무독 3. 무자극성 4. 무살균력 정답은 4. 무살균력 59. 이타이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 1. 카드뮴 2. 수은 3. 구리 4. 아연 정답은 1. 카드뮴 60. 회춘감염의 예방대책에 속하는 것은 1. 쥐의 구제 2. 분유처리장 설치 3. 어류의 가열 섭취 4. 용류의 가열 섭취 정답은 2. 분유처리장 설치 아멘